여름에는 이공계 중심으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오전에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오후 3시간에는 로바렉스 코링을 가르쳐요. 그래서 코드에듀케이션이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로봇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랬다 큰 로봇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인문계 중심에 이런 뮤직비디오에서 아이들이 협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일 개발을 하는 개념이 1990년도부터 미국에서 나타나서 전 세계에서 개념이 나타나는 건 1990년도 초인데 실질적인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는 27년 초반입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이론을 만들어줬는데 한 사람은 커네티컷 대학교의 조셉 렌즌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폴퓨터 대학교의 존 펠드우스입니다. 존 펠드우스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스승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연구를 몇 십 년 동안 해가지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재능 개발의 다섯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재능탐구식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에서 한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하는지 모르고 아이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흥미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재능을 탐구하는 기회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뭐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기가 이제 재능탐구식이에요. 그리고 로봇들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걸 봤을 때는 인식 시기입니다. 부모가 그걸 깨닫는 시기에요. 이것이 한 3학년에서 4학년 정도 되면서 우리 아이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취미가 맞는 것 같아. 적성이 맞는 것 같아. 하다보면 아이들에게 신화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신화학습이란 뭐냐 하면 그냥 많은 과목을 겉으로만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부분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적성은 나게 됩니다. 재능 개발시키는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되고는 집중 개발해서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할 거를 의미하는 시간이고요. 또 대학교 들어가면은 자기의 직업 개발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는 간단하게 스테이지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래야 됩니다. 진행 절차가 쫙 이제 내용이 있고 연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교육 철학은요.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가 중요해요. 근데 공부를 시키는데 외우는 것들 제 자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성적, 숫자 이렇게 랭킹이라고 그러죠. 등수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성적표가 없고 프로그레스 리포트 진행 카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처음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느 수준이 있는지를 정확히 본 다음에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개인 학습 플랜을 만들어 줘 가지고 늦달 후에 한 학기 후에 내가 가이들 방향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혹시도 효율성이고 아이들은 비교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막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가 안 되면 그는 친하게 놉니다. 동작을 안 하고 내가 예고를 잘해야 하는데 내가 예고도 못 하니까 나는 친구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그냥 누가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나는 처음에 좋았으니까 조금 배우는 거고 그런 것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원에서 결정한 것이 없어요. 2월 15일날 이제 개학, 공학 개학 시작합니다. 요번에 특별히 학생들한테 아카데믹한 포커스는 뭐냐 하면 플립트 클라스웅이라고 있어요. 플립트 클라스웅은 한국만로는 법으로 클라스 해가지고 이 교육의 컨셉을 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번 학기, 겨울 학기 때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토화책을 중심으로 만들면서 아이들이 내일 거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토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발표를 하는 예습 중심의 교육인데 그것이 플립트 클라스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만들어 주는 그 클라스를 2월 15일부터 하고요. 코링 에듀케이션 합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에 아래 미국의 뉴욕 교육청에서는 요번 다 모든 학생들을 부시하셔서 학생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특별히 프로젝트 클라스가 있는데 우리 클라스가 프로젝트이라는 클라스에서 선생님들이 자유스럽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요번에 드라마하고 뮤지컬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예 한 학기에 정규과목으로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씩 는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해왔던 법정교실 있잖아요. 거기서 막 트라이를 접목을 할 게 있습니다. 모의 법정이 있는데 요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모의 유엔을 또 훨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모의 유엔 모의 법정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네들 발표 그리고 자기네 생각을 가지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을 자기네들이 씁니다. 선생님이 써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깐 기대도 해주시고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로 우선 아이들은 제 말 잘 안 듣죠? 자기네들 해봐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heit 에어 루시 저는 우리가 채널 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 realidad 오늘 내가 이렇게 취믹한 걸 need 올 때 헌드롬 3두에 4두에 키워듴 Happy birthday 또 우리 이틀에 탈락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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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Hello, my name is Solomon. Thank you. Thank you. Hello. Hello, my name is David, this is T-Tree. and you can grow. West, also, and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people, in the jungle, and more. and you can see, in the jungle, and you can see, talk about, and talk about, and say, and you can see, and you can see, and you can see, you can see, and you can see, and see, and you can see, and see,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o our, What are you, If you learn, and you can, and you can, and communicate, and you can use, survival is the quality of your life? if it's hard to learn what you can, learn all yourself. so did you learn that if you can learn how to learn many languages? yes i'm ready to learn more languages, one two three, thank you! How do you feel about your children listening to music while studying? You are going to learn how music benefits us while studying. First, they found out that music gives energy and motivation to the work. According to the research, they found out that music controls auto-limit nervous system. By receiving energy and motivation from their music, they help us to study better in good condition. Many students have a lot of stress with their studies. However, if they study the music, they have no worries of getting adverse effect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s. Lastly, listening to music can help you to improve your memory and your learning skills. If you listen to classical music, it will help you to memorize and it will increase your learning skills because it will help you to concentrate better. It does not make you smarter, but it will make you concentrate better. If you concentrate better, you will study better. And if you study better, you will be smarter. Now, I hope everybody knows this and can listen to music while studying to help them excel in school. If you listen to music while studying, it helps you give energy and motivation to your work, it will relieve your stress, it helps your memorization skills, and it increases your concentration. It even makes the Mozart effect to help you perform better in your studies. Also, I hope everybody knows this, if you listen to music in all times. Now can I see music? Now I hope all. 아, 오케이. 예! 오늘은 시즌을 아기고 싶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캡스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매번 좀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배경에서 오고 또 다양한 학교들에서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잘 융합을 시켜서 효과적인 교육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찾기보다는 좀 상향 조절을 해서 기존보다 좀 더 높은 곳으로 학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래서 초반에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캠프 3주 동안 지내면서 또 원하던 성과가 나왔고 학생들이 워낙 열심히 해줘서 좀 취약한 부분도 연습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특히 라이팅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 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캠프 첫째 주가 지나면서 학생들이 영어로 스피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던 학생들도 입이 트이면서 발표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하고도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뿌듯했고 이번 캠프의 굉장히 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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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 Hello! Welcome to Disney's The Jungle Book Kids! 네!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셔서 보신 것처럼 스테이지 셋이 아주 화려하죠. 저희가 잉글시 뮤지컬을 생각하면서 캠프에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또 다채롭게 뮤지컬 자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디즈니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Jungle Book Kids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뮤지컬을 진행하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또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보면서 이 뮤지컬을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자라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음악이고 춤이고 또 아트까지 정말 다양한 장르로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글로 직접 해서 오늘 경험하시는 이 뮤지컬이 기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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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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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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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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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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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는